둘 셋! 찾았다! Oh My Girl! 안녕하세요! Oh My Girl입니다! 와우! 내 맘이 하루종일 한동안 심심삼성하더니 이러려고 그랬던걸 나의 마음을 목쪽에 웅크였던걸 MC가 없어요. 오! MC? 사실 알고 있었어요. 제가 많이 보거든요. 오! MC는 항상 그 자리에서 뽑죠. 노래 제목이 윈디 데이잖아요. 네! 네! 거기에 맞게 부채로 MC를 뽑아볼게요. 동시에 다같이 한 번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짱! 와우! 와우! 아니에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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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MC입니다! My Dance! My Dance! My Dance!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여덟 명의 여당이 모였는데요. 싱그러운 바람의 욕성으로 돌아온 소녀들 네! 오마이걸의 인디 데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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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디데이는 어떤 곡인지 소개해주실 분? 응! 저희 윈디데이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. 그 감정을 바람보는 날에 이렇게 표현을 한 곡이에요. 그리고 후렴구가 인도풍 사운드가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인 곡입니다. 아! 그러면 한 소절만 보여주면. 네! 그럴까요? 네! 윈디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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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ttons merge! 윈디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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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윰디데이! 윤디데이! 예있 Eldstra分. 그리고 자 малень android w costumes 감사합니다.